폼 작성 및 실행 하겠습니다. 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. 테이블이나 쿼리, SQL문을 레코드 원본으로 해서 데이터를 입력한다거나 편집, 삭제하는 작업을 화면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다 라는 거고 그래서 작업 화면을 작성하는 거다 라는 거. 테이블보다는 이 폼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가지 컨트롤을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비주얼적으로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보안면에서 유리해요. 안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폼과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연결되어 있으면 바운드 폼이고 묶여져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언바운드 폼이라고 불러요. 그래서 바운드 폼, 테이블이나 쿼리에 연결된 폼을 의미하는 거고 그룹으로 인해서 입력, 편집, 수정이 가능해요. 그 다음에 언바운드 폼 같은 경우는 연결되지 않은 폼 그래서 입력, 편집, 수정은 안 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안내나 지시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바로 언바운드 폼이에요. 폼은 폼 머리글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닥글 그러니까 머리글은 위쪽 개념이고 바닥글은 아래쪽 개념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, 페이지 바닥글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집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구역을 갖다가 항상 구성할 필요는 당연히 없다라는 거고 양식 디자인 탭의 컨트롤 그룹에서 컨트롤 마법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레이블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레이블 라벨이에요. 그래서 얘는 컨트롤 마법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. 제공되지 않고 그 다음에 레이블 컨트롤을 추가한 다음에 내용, 캡션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사라진다라는 거 맞다트리다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하나의 폼 안에서 컨트롤을 지칭하는 이름 중복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.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추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명령 단추 마법사를 이용해서 레코드를 탐색한다거나 레코드 관련된 작업. 그래서 그 작업은 삭제라든가 인쇄, 저장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폼 관련 작업, 폼을 닫는다거나 폼을 열게 하는 거, 오픈, 클로우스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보고서 관련 작업,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연다거나 보고서 미리 보기 이런 작업들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매크로 실행 등 다양한 매크로 함수를 갖다가 제공해 줍니다. 단추 컨트롤. 그 다음에 바운드 폼에서 연결된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다. 이런 것도 맞다 틀다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 아래쪽, 위쪽에서 아래쪽,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탭 순서가 만들어져요. 그리고 양식 디자인의 도구에 탭 순서 가서 자동 순서를 갖다가 클릭해도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폼의 레이블 컨트롤은 탭 순서에서 제외됩니다.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. 레이블 컨트롤은 탭 순서에서 제외된다.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레이블로 탭 갈 일이 없는 거죠. 그 다음 폼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성된 폼도 당연히 디자인 보기에서 수정이 가능해요. 그리고 폼 모양에는 열 형식, 테이블 형식, 데이터 시트 등이 있다라는 거죠. 폼의 구성 요소. 지금 6번 같은 경우는 폼 선택기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구역을 선택하는, 구역 선택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폼 머리글이에요. 머리글은 위쪽 개념, 위에 있는 개념이고 폼 바닥글, 아래쪽에 있는 개념. 그래서 폼의 머리글, 폼의 바닥글, 그 다음에 가운데가 본문이에요. 본문, 이렇게 본문. 그래서 구매일자 4번, 제품 번호, 구매 수량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,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 이 형태대로 나타나요.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폼 머리글, 말 그대로 폼의 머리글. 폼 제목처럼 각 레코드에 동일하게 표시될 정보가 입력되는 부분이고 인쇄 미리 보기에서는 첫 페이지 상단에 한 번만 표시가 된다.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.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, 페이지에서의 위쪽. 그래서 제목이라든가 날짜, 페이지 번호처럼 모든 페이지의 상단에, 그러니까 상단이니까는 페이지 머리글이죠. 동일하게 표시될 정보를 갖다 입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폼문, 세부 구역이죠. 실제 레코드가 표시되는 구역이고 하나의 레코드만 표시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속 폼의 경우에는 레코드 반복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, 말 그대로 얘는 아래쪽 개념이에요. 날짜나 페이지 번호처럼 모든 페이지의 하단에 동일하게 표시될 정보를 갖다 입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. 이런 거. 그 다음에 폼 바닥글, 폼에서의 바닥 개념. 폼 사용에 대한 지시사항이라든가 명령 단추처럼 각 레코드에 동일하게 표시될 정보를 입력하는 구역이고 조심하실 거는 인쇄 미리 보기에서는 마지막 페이지, 본문 다음에 한 번만 표시돼요. 폼 바닥글, 그 다음에 이미 살펴본 대로 폼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폼 선택기 그 다음에 구역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구역 선택기가 있다는 거죠. 폼을 작성할 때 폼 마법사를 이용해서 폼을 작성할 수 있거든요. 만들기 탭의 폼 그룹에 가게 되면 폼 마법사가 있어요. 폼 마법사를 이용해서 폼을 작성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테이블이나 커리 사이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얘를 이용해서 여러 테이블, 커리의 필드를 폼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하이 폼이 있는 폼이라든가 연결 폼 이런 거 작성이 가능해요. 만들기 폼에 가게 되면 이제 폼, 기본 보기가 단일 폼인 폼을 생성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폼 디자인, 사용자가 직접 폼을 디자인하는 거 그 다음에 새 폼, 폼 마법사, 그 다음에 탐색, 그 다음에 기타 폼이 있어요. 기타 폼에는 여러 항목,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형태로 그 다음에 폼 분할, 그 다음에 모달대화 상자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들기 오게 되면 폼, 폼에서 우리가 폼 디자인을 클릭을 해요.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하겠다라는 거죠. 그랬을 때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필드 목록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인사 테이블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원번호, 성명, 부서명, 직급, 급여, 입사일, 라이를 드래그를 해도 돼요. 하지만 드래그를 하는 것보다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 굉장히 편해요. 위치가 자동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자,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오른쪽에서 폼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수정을 하고 싶다. 그랬을 때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수정을 한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하는다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양식 디자인 탭에 컨트롤 그룹에 가게 되면 바로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. 별거 없어요.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장하지 않기로 하고요. 만들기 위해서 폼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 폼 마법사를 이용하면 테이블, 어떤 테이블에 어떤 필드를 사용할지 하나하나 선택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전부 다 선택한 필드로 고낼 수도 있어요. 한꺼번에,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서두에 살펴봤던 대로 폼 마법사에서 지원되는 형식, 열 형식, 테이블 형식, 데이터 시트, 맞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 열 형식 선택하기로 하고요. 다음 누르겠습니다. 그 다음에 폼의 제목, 어떤 제목을 지정하겠느냐 그 다음에 폼 제목, 폼 정보를 보거나 입력 또는 폼 디자인 수정 여기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해요. 지금 폼 마법사 보고 계신 거예요. 우리는 그냥 폼 정보를 보거나 입력 선택하기로 하고 마침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폼 마법사가 폼을 만들어 준다. 그 얘기예요. 그래서 만들기에 폼에서 폼 디자인, 그 다음에 폼 마법사 그 다음에 자동 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. 그래서 자동 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분할 폼 같은 경우는 폼 그룹의 기타 폼에 오게 되면 바로 얘예요. 이렇게 되면 위에는 폼 보기, 아래는 데이터 시트 형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.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되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만들기에서 기타 폼에서 여러 항목이에요. 이런 식으로 여러 항목이, 말 그대로 여러 항목이 나타난다. 그 얘기입니다.